저는 비계 경력 40년 장 섭춘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작업은 교량 박스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구속 작업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월드컵 대교 공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구속 작업은 특히 위험하니까 안전벨트, 복장은 확실히 가졌습니다. 동료 간에 그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서로 상의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만하지 않고요. 항상 팀원들과 상의하고 한 발짝씩 서로 양보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항상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합니다. 삼성현장은 제가 생각할 때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닌 현장 중에서 중대재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험성이 따르는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니까 서로 한 발짝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안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근 Talking 삼성현장은 besser 삼성현장은 going